1, 2, 3, GO! 힘내라, 힘! 정국이 심각하죠? 아, 울었는데.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어려워. 정국이 벌써 2개! 정국이 벌써 2개! 놔! 평화로워요 아주 그냥. 지민이 진짜 못한다. 정국이 3개! 정국이 3개! 정국이 3개! 정국이 너무 잘해요. 정국이 너무 잘해요. 정국이 다 들어가겠네. 여기 지금 벨에 고생을 잡고 있나봐요. 정국이 더 럭키템 가자. 3, 3, 2, 3, 2, 1. 아, 지니 왔죠?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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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자, 이렇게! 아, 이제 조용히가 잘하는 거였나요? 톡이 세게 나아야만. 오! 도무ž지게 실패. 두꼴만 넣지, 두꼴만. 세게 해야 되는군요. 이게 정면하고 이게 달라. 정면이 잘 돼. 그냥 옆으로 하세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제 슛! 우승후보예요 아직까지 한걸도 안 나왔어요 얘 뭐 다 잘해 깨심 깨심 쟤 운동하더니만 우승후보야? 치는 강자야 한걸랑 운동했나봐 야 얘 둔을 갖다 걸어버리네 야 너 자석 쓰고 있지 지금 여기까지 성공하면 진짜 인정 아 근데 잘한다 야 두골로무기 어디야 강력한 우승부야 지금 야 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 가운드 손가락으로 잘 드는 것 같아 자 마지막 와우 야 무섭다 80구야 80구야 사실상 우승이에요 정국 6개입니다 아 1등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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